김종인 위원장은 철진한 색깔론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색깔론 공세를 펴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도가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선거전에서 특정인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기이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특정인을 살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조국 대 윤석열로 끌고 가고 싶은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런 곳에 끼어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하여 정치에 복귀하고서는 기이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노욕이라고 하겠습니까. 김 위원장은 철진한 색깔론을 끌어들이거나 기이한 변명을 하지 말고 자중자에 해야 할 것입니다.